안녕하세요. 블랙핑크입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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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지냈어요? 오늘 화질은 진짜 안가? 네. 안녕. 감사합니다. 블랙핑크 안녕 오랜만이야. 축하해. 축하해. 안녕. 왜냐면? 감사합니다. 저도 감사합니다. 하악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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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웠어. 파란색 검정색. 배웠어요. 아 근데 너무 놀랬어요. 아 근데 지금 카메라가 굉장히 좋아. 맞아요. 말을 좀 어려워요. 아 작년이 형이. 네. 아 왜 벌써 있어요? 내가 알았는지. 아 찍갈수 있어요. 아니야. 여기 있다! 봤어 진짜. 내가 해결했어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저희 메일보건이 최근에 계속 메일보건이 있는데 블링크서 한번 물어봤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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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얼굴이вид Zo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너무 웃기다 구다라는 게 제일 좋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많이 시켜보신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 귀엽죠? 약간... 내가... 뭔가 본 듯 새로워 뭔가 본 것 같은데 새로워 근데 뭔가... 편한데 이거? 안 봐야겠다 이제... 아 없어 누가 알려주세요 리사! 근데 항상 유행하다가 하트 찾아봐봐 하트... 보이긴 보인다 알고보니 하트 알고보니 러브랜드 나도 코멘트를 쓸 수 있나? 여기다가... 메리 미 리사 네이 플리즈라고 왔어 우리 저번에 메이크업 순수? 점수를 줬잖아요 점수를... 오늘도 한번 해볼까요? 아... 그러면은... 컵 메이크업 스타일링 스타일링까지요? 네 제가 제일 맘에 드는 사람한테 배송이 있어서 꼬여쳐볼게요 아 뭐야... 두개가 포인트야 알겠어요 오늘의 스타일링으로 할게요 고맙습니다 왜요? 난 고른 이유 네 왜냐면은 어디 한번 보자 어디 한번 보자 어디 한번 보자 왜 안 불렀어요? 이거... 여기에서 이제 한 명을 어떻게 불렀고 나는 너무 빠르게 카우트가 들어갔어요 아... 그렇게... 다니고는 이렇게 불렀다면? 네 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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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의... 기억의 남만의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니고 제 기억... 잠깐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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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.. 아... 제가... 하나 있어요? 하나 진짜? 아름다워요 어디에 따라? 나랑 오잖아 사실 내가 알고 있었어 좀... 이유를 먼저 알아보셔 좀... 이유를 먼저 알아보셔 뭐 봐봐... 이유가 없어 아... 근데 뭐예요? 어... 진짜 귀여웠어 귀여워 그... 그날 기억나요? 그 옆방에... 그 옆방에... 그 옆방에 있었다가 지금 질문이랑 답이랑 맺지 않느냐 제일 기억에 남는 뮤비였는데요 뮤비였어요? 뮤비였어요? 앨범 작업 아... 나도 뮤비를 생각하겠어 앨범? 아... 다시! 그럼 다시! 근데 맞아요 이번 작업했을 때 그날 기억나가지고 그 옆방에 있었다가 다른 거 쓰다가 되게... 그... 다른 거 쓰다가 뮤비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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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거를 저거 알았어 너 봐주는데 보기서 뭐 그래서 그 씬 볼 때마다 어? 내 맞으나 내 맞으나 이렇게 대박이야 이제 나도... 그 분 사이 아... 아... 이따가 나오는 신이 너무 기억나고 아니... 그... 그때 아무도 저렇게 아... 아... 이케